두번째 도전 바로 이어갈텐데요 어 인혁씨 다음으로는 선재씨가 한번 도전해볼까요? 어..네 전화 오자노 아..전화를 안받으시네요 우리 선재씨는 시도도 못해보고 실패하나요? 시끄러워 죽겠다 전화좀 봐둬 여보세요? 제 목소리 들려요? 뭐야? 안녕하세요 저는 류선재라고 합니다 근데요? 저 아세요? 모르는데요 저희 혹시 이 클립스는 아세요? 저희 두달전에 데뷔한 팀 모른다고요 실패 아 안타깝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텐텐친구의 햄승현입니다 끊을게요 어 잠깐만요 선물 받아가셔야죠 됐어요 요즘 날 너무 좋죠 나들이 가실때 신으시라고 기능성 런니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없어요 어..아 그럼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려나? 네 그럼 최신형 실내바이크는 어떠세요? 필요없다잖아요 그딴거 다 필요없다고 뭐 선물? 당신들이 나 다시 걷게 해줄 수 있어요? 내가 원하는건 그건데? 그래줄 수도 없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건데요 이런 장난치니까 재밌어요? 다들 좋겠다 사는게 재밌어서 어딘가엔요 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이딴 전화하지 마세요 방송국 확 물질라버리고 싶으니까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혹시 듣고 있어요? 듣고 있죠 듣고 있죠 엄마 엄마 이거 좀 꺼줘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아휴 진짜 통화에 의해주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의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왜 왜 왜 그래 그럼 저희는 잉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햄승연의 텐페이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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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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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미끄럼 할머니 이리좋아 날라오 할머니 할머니 이 형이예요! 안녕하세요! 엄마! 뭔데 또? 이 아줌님 무샤! 아깐 언니라더니? 아 그리고 우리 선착과란 말이야! 아! 집이라도 남의 다 죽어요! 진짜 진짜 진짜! 아! 할머니! 아이고! 왔어요! 왔어? 너 또 회사에서 밤새웠어? 어휴! 무장새끼야! 아휴! 내가 회사를 때려치던 거야 진짜! 화분? 어 씻고 나가야 돼! 또! 아 할머니! 어! 어! 저거 좀 뺏어주라! 어? 좀 갖고 놀다 주시겠지! 아휴! 저렇게! 아! 아 엄마 엄마 엄마! 알았어 알았어! 알았어 알았어! 가만히 있어봐! 엄마! 엄마! 그거 나 주면 시크릿 쥬쥬 보여줄게! 쥬쥬! 띠리리! 우리 말자씨 기분 좋아요! 네! 아휴! 이 놈이 기집애야! 니가께 뭐라고! 아침 대바람부터 하냐! 할머니를! 자! 보자! 쥬쥬! 까짓거라니! 무려 경매해서 삼백만 원이나 주고서... 삼백? 삼백! 삼십! 삼십! 아휴! 말이 없나오네! 요즘 막! 뇌랑 입이랑 기싸움을 한다니까! 열 년 아셨네! 열 년 아셨어! 아주 지고지수 팬심 아니랄까봐! 그! 콘서트가 오늘이 됐냐? 응! 무려 5년 만에 하는 콘서트라고! 사람이 제명이다 하면 육신은 남고 호는 저 위로 올라가 아휴! 갑자기 이렇게 수정해달라시면 어떡해요! 저 오늘 진짜 중요한 일 있는데! 내가 1호객인 거 잊었어? 그럼 나 딴 데로 갈아탄다! 아이! 왜 그러실깡! 근데 삼두천다리 이거 드라마에 나온 거 아닌가? 델나 되게 재밌게 보셨나봐요? 어머! 혹시 장만월이세요? 드라마가 현실 고정을 잘한거지! 이승만 발전해! 저승도 강몰 위에 다 다리 놓고 해! 아휴 알았어요! 내가 저승을 가봤어야 알지! 아! 다 됐다! 지금 바로 올릴게요! 헉! 늦었다! 늦었어! 아! 제일 중요한걸 깜빡할뻔했네! 헉! 제일 중요한걸 깜빡할뻔했네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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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봐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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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저기요! 저기 저기 저기! 진짜 죄송한데 저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될까요? 뭐 입장 못하셨어요? 진짜 빨리 오려고 했는데요 입장시간 지나면 입장 안되세요 안되는거 알죠? 아는데 연말이라 택시도 안잡히고 버스 타고 고생고생해서 겨우겨우 왔는데 이렇게 늦어버렸네요 딱 보니까 되게 능력있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안될까요? 아 근데 진짜 안되는데 아.. 춥다.. 아.. 추워.. 티켓 보여주시면 들여보내드릴게요 정말요? 감사합니다! 잠시만요 어? 어? 왜 없지? 방했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 곡은 저희 데뷔곡인데요.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하는 것 같네요. 선제 멘트하나? 뭐라는 거지? 이거 샐리스테이 없었는데?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안 바래와 섰죠. 그대도 내 맘 안아요.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. 그대는 선물입니다. 하늘이 내려져 홀로 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.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지 뭐 어수정 여성이 왜 이리 멀어. 다리는 또 왜 이렇게 길어. 어? 뭐야?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? 그렇지? 좀만 더 달래자. 응? 제발. 어? 1호기야? 꼭 같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놈의 회사가 2층짜리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티켓 보여주시면 들여보내 드릴게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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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? ช헤. 어? 어? 아 아 아 왜 이러고 있어요? 혹시 휠체어 고장 났어요? 어 아 네 뚫리니봐 뭐라 말 좀 해 선제잖아 왜 말을 못해 왜 추워 보여서요 추워 보여서요 고 고 고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울지? 나 안 울렸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실은 제가 그 팬이거든요 그래 보여요 아 재밌네 10년 넘게 쓴 팬카페 닉네임이라 실은 제가 데뷔 초때부터 쭉 좋아했거든요 한눈 한번 안팔고 고맙네 내가 더 고마운데 응? 다시 살고 싶게 해줘서 그냥 다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팬들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고맙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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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죠